징퍽 미트리스 용감 비트팬 용감 베드 내 목표 비트팬 용감 그 사이에 미러가 살아야 하는데 아파요 아파요 불쌍 광장압의 유지력 너무 세져 아 아 홉보트 갔어요 포격으로 생각보다 스파크와가 지금 못보고 그러게요 이거.. 자.. 오오오.. 거기 차도야 저도.. 나완이죠? 어.. 겐지와 루슈가.. 잘 넣었어요.. 자! 디지차! 너무 잘 들어갔어요 랜든 잡고 그러면서 스파크까지 하지만.. 런던도 마냥 손을 나는게.. 굉장히 오래 버텼습니다 네 이렇게 궁극기가 교환된 한타를 누가 버접을 쥐고 있느냐가 큰데 오오오오! 84 5 류 까지 자.. 수동기 타고 깔수도 있어요 2층 먹고... 와아아아아! 2층! 자, 내려간 다음에.. 1층! 어디! 어디? 강승을 써버려서.. 즉폭력 할까요? 짠! 와아아아아아아아! 랜든! 아아아! escape기 전에 알파에 잡히면서 이거.. 사우드 합기율적! 환상적인 즉폭벨트 소환용! 아, 포격 변수도 없구요 이거는, 이 싸움은 끝났죠 루슈가 가서 밟을 수 있을까요? 돼지몬새로 그냥 바로 찍을 것 같거든요 오면 네 포격, 포격 돼지몬새! 끝났습니다 용감으로 카드를 많이 뽑고 가야죠 그쵸 그렇게 카드를 뽑거나 혹은 시간 많이 수동기 때문에 지금 강습을 일단 빠지고 시작하긴 했거든요 자, 정면제어 일단 압박을 한 번 넣어주는 모습이었었고 2층, 현재 포격 루슈, 루슈 룰입니다 여기에 힐은 안나왔고 돼지몬새 비트 야,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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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구요 자, 많이 뺐죠 이 정도면 네 자, 워신들 접고 그냥 다우터 가야죠 이 정도면 괜찮다 다 같이 입수 입수? 아, 갱젠도 입수 안해면 되죠 아, 왜지? 어, 이거 저만 입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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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만 입수 포격으로 빨리 불사 빼줘야되요 포격으로 불사 빼고 알파이한테 판 깔아준 다음에 알파이 해줘 진짜 그거 나와야됩니다 포격 갱젠을 쓸거면 용감천 해줘야되요 포격 불사 불사 좀 뽑아주고 순동 기능 뽑아줬어요 일단 1층 자, 여러분 불사 불사 좀 가야죠 알파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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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치 터치가 안됐어요 터치가 안됐어요 자, 얼마있어 신났죠 네 요걸 가져오네 하지만 4퍼 사실 이 정도 런던도 그냥 뭐 저 정도면 찡벅이죠 찡벅 징벅 매트리스 어우 불사 깨졌고 서로 없어요 근데 이거 비트까지서 99도 거의 아, 녹았어요 아니야, 미러가 터지고 이런 비트 아, 너무 깊숙하게 터치 위에 너무 깊숙하게 다 녹았고요 알파이 용검을 꺼내들긴 했습니다만 애들 위에 바로 비트를 받아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거 이너스 차이가 너무 나죠 도구석 호자 버티기에는 아, 힘드네요 끝났죠 끝났죠 1세트 오아시스 런던입니다 문제는 하루 아침에 사실 완성하기에는 워낙에 런던의 순간도 높다보니까 네 자, 적당히 스킬 비환하고 강습으로 아, 코너 끼고 스킬 나이 뺏어 이거 떨어지는 도심해야 돼요 아, 그래, 불사 깔았고 아니 엄덟 엄덟 아, 스킬 다 뺀 오리사 아, 이거는 뭐 사실 하디 디 장군이 가면 네 아아 아아 조라 홈런 뭐 홈런 몇 개 치는 거예요 지금? 하하하 고트 하디 존 네 아, 사실 라인하르트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다 메타에 쓰러져갖고 그렇죠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네 하지만 이 선수는 라스트 스탠딩은 하디 밖에 없습니다 하디하르트 어떤 메타가 오든 메타 라인 메타에 라인하는 사람들은 라인으로 기억될 수 없다 네 모든 메타에 라인하리 잘해야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고트 많이 밀리긴 하는데 광자만을 간대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거든요 용검 알파이 알파이 잘 흘렸어요 알파 잘 흘렸어요 너무 잘 흘렸어요 불쌍 불쌍 자, 그리고 광자만 벽이 올라가서 네 비트까지 충분히 곁들만 수사를 확보했다고 하디하네 포격해 망치진 그 자세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그건 에드리러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 다행입니다 네 아니, A를 좀 많이 일찍 가져와서 네 자, 광자만 벽과 대지 분쇄와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지 않다면서 여기 찍나갔어요 해머 아 아 아 이거는 좀 많이 무리수였네요 어 이렇게 되면 포격도 한번 열면서 가볼 수 있는데 어우 조심해야죠 자 뒤쪽에 빠르게 안쪽 우클릭 빨면서 가죠 광자방벽 크로스 어 어디 어 진포메스에 광자방벽 기술 확실히 쎕니다 네 지금 워싱턴도 진포메티스턴에 푸시 하나 나왔다고 오히려 광자방벽에 잡아먹히면서 네 아 자, 이러면 밀었죠 2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2분 46초 가지고 마지막 구간 들어가고 있는 런던스피파이에요 자, 이제 슬슬 슬동기가 고정 혹은 진포메티스턴에 갈수도 있어요 진포메티스 아아아아아아 대지 분쇄 네, 비트! 네, 막비트! 그리고 아, 근데 제일 중요한 알파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트그라이니까 살았다가 용검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알파이 일단 잘 나오긴 했어요 갑니다 알파이 타임 알파이 알파이 타임 알파이 아, 근데 제일 중요한 알파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트그라이니까 살았다가 용검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근데 알파이 일단 잘 나오긴 했어요 갑니다 알파이 타임 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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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죠 아, 진짜 양손에 한쪽에는 창, 한쪽에는 검을 들어봤습니다만 그게 통하지 않았었고 역으로 런던이 뚫어냅니다 신장까지 또 못 들어와요 또 못 들어와요 맞아, 딱 갈아버리기 갈아버리기 강습 강습 진포메티스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새로성 진포메티스턴이 기가 막혔죠 이번에 아, 이번 타임이 괜찮은데요? 알파이가 에드비랄 그리고 아이고 하디존 역시 하디존 갈때도 하디존 갈때도 하디존 하디는 갈때도 멋지게 되고 상대를 잡을 때 그리고 내가 잡힐 때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격으로 근데 자, 무시하고 터치를 한다 어, 밟으슬 밟으슬 역시 순간이동기 아, 순간이동기 하하하하 밟아야 돼, 밟아야 돼요! 아아아아이! 0.85 아아아아 어어 0.46 46cm? 자, 그러면은 이거 한이 없는 대신에 에드비랄! 아, 근데 이게 터치하느라 너무나 많은 리서스 터프 때문에 이거 힘들죠 네, 힘드네요 이러면 워싱턴이 허바난이 너무 잘해서 잠깐만요 이거 이 점 들어가면 시간이 많아요, 많아요 4분이 넘어요 오마이갓! 워싱턴! 자, 측면접을 때 나옵니다 증폭메틸스 하지만 순동기로 빠져나가고 비트로 찍어 누를 생각 자, 근데 도원도 비트 있으니까 뒤로 빠졌다가 침착하게 스킬 많이 펴면 아아아아 네, 폴맛, 폴맛, 스킬 다 뽑았죠 용검 용검 알파이 타임! 그 다음 자, 포격까지 두 이쪽 올라와 샤! 슥, 슥, 슥 촥! 아하! 이거 계속 가요? 런던이 순동기로 진짜 거의 진기명기를 찍어서 상대 그래도 비트 뺐다! 근데 문제는 다 어? 이거 변수킬? 여기, 여기서 스마트폰 가죠, 스마트폰 가죠,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알파이 타임! 알파이 타임! 아니, 이건 좀 도망가요? 이런 픽업 서비스! 아, 너무 얄미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소간 이동기랑 폭격이랑 불쌍까지 다 뺀 상태 그대로 푸시 가야되는데 마치 폭격! 아, 급하게 땡기나 데지문스에 미러가 퇴근하면 힘이 없죠! 이러면 남은 시간 20초! 20초! 아, 순간 이동기로 보여주는 런던의 거의 이 정도 소커스 아닌가요? 소커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끝난 거 아닌가요? 거의 끝났는데요? 끝났죠 터치가 불가능합니다 터치가 안 될 거 같죠, 진짜?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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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습니다! 스코트 2대형 런던 스피트 파이어 밀어 밀어 한 번, 한 번 밀어 이러면 여기 폭격이죠? 여기서 킬 나오면 큰일이에요 질라인 어, 팔고 도망가요 하나 더!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불쌍 빠졌어요, 결국에 그리고 밀어 밀어 비트, 비트 용검대 맞비트라서 사실 용검으로 제비보기가 류슈까지 불러왔지만 하나? 어, 그래도 어 아, 체력이 살아나갈 수 있네요 오, 살았어요 작은 1팩, 작은 1팩 그리고 스파커도 잡혀서 이거는 이건 워싱턴이죠? 가장 큰 게 중간에 거점을 먼저 가져온 게 좋겠어요 네 징코메틸스? 빨려 들어온 거 한 번 잡아볼 텐데 아, 우리사가 너무 잘 밀고 왔어요 너무 잘 밀고 왔어요 징코메틸스 날아갔죠, 이 정도면 아, 배다가 저렇게 윈도우 깔면 그냥 난 들어가면 되지 어? 누군가가 돌아서 거점을 밟고 있고 왜요? 어, 근데 터치가 아, 터치가 이제 어, 밀어 어? 오히려 빨려 들어간 거 우리 거점이랑 정리해야죠, 이런 거점이라도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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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정리, 정리했어요 네 자, 손동기 딜레이 자, 용검 그래도 육구가 용검 하나 둘 둘 네, 런던 나쁘지 않아요 어이 나쁘지 않아요 어? 아니, 뺐다 4킬 알파이 플로라 선수와 테루 선수의 저 궁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바로 녹였어요, 녹였어요 근데 안쪽 네, 누우면서 녹인 거긴 한데 네 아, 이후 싸웠는데 이러면 우리사가 최강이면 우리사 최강 너무 단단하거든요 네 오 워싱턴 이대로 떨어질 수 없다 오, 이거 2대0이에요 와, 2대0 오 오 이거 빨리 가야 돼요 어? 어? 거점을 뺏기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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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2층에 있다가 한 병씩 뭐 태그매치입니까? 네 자, 하디 약간 앞쪽에 도둑아져 있긴 한데 폭격 폭격 포탈 떨어집니다 자, 뒷라인 살수 있나요? 피트 잡수 빈트 빈트 저 근데 재질창이죠 하디만 녹이면 하디만 녹이면 하디 하디녹이다, 본인이 가게 생겼어요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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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니 자, 서너 탱크 없어요 근데 알파이 타이밍이 알파이의 체력이 단심으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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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본이 마지막 다정리 백본이 마지막 다정리 백본이 마지막 다정리 백본이 다정리 백본이 다정리 백백밀라이더가 아닙니다 이번엔 아, 이게 밀어 선수가 녹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니까 라인 아르트를 녹이려다가 어쨌든 라인이 방패 들고 버티면 꽤 오래 버티잖아요 그니까 본인이 가요 공전에서 승자 런던입니다 튕겨내 입받아서 바로 들어가야 좀 부담스러워서 맞축폭 매트리스 이러면 다음 준비하겠죠 자 뒤로가서 불쌍패스니까 불쌍패스니까 불쌍도 깼고 본인 자 여기서 승 승 아파요 아파요 하나 하나 중장 잘 들어가죠 어 갈아버렸어요 이런식으로 스킬을 써주면 확실히 응용력이 나오거든요 서로 교환하면서 겐지가 딱 맞춤페를 찍을 수 있게끔 비즈사 끊긴다던가 불쌍와 함께 테루가 사라진다던가 알파드 인공을 켜고 달려들었는데 녹는다던지 이런 사고만 아니면 됩니다 그 사고만 아니면 그 사고만 아니면 파커가 최대한 땡긴 다음에 쟁폭 매트리스 서로 같이 불쌍 좁은 구간 어 너무 잘 밀고 왔어요 거점을 중간에 가져온게 크죠 이거 가져왔죠 이거 끝난거 아닌가요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오늘 폭격을 하디 승률관리같은 느낌이 자 두피스 터치 불가능합니다 네 3세트는 다시한번더 발버도 3세트 다음 킬코 마무리 멘트 좀 킬코도 3세트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점 많은 워싱턴 저스티스 자 궁 3개 에드비럴도 이제 B2 콧도 와요 근데 워싱턴도 알파이 용검이 오기 때문에 B2 용검 B2 용검 B2 B2 추모 비트 그리고 제주문도 지금 매끓게 안 들어갔고요 1화는 가긴 했는데 은제는 하디도 체력 얼마 없고요 이거 너무 재미왔는데요 이하타가 굉장히 중요한 하타였는데 은근이 궁을 궁대로 쓰면서 지금 놓친거라서요 근데 에드비럴 비트 쓰는 타이밍이 되게 늦게 찍혔거든요 그렇죠 높은 데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런던 물론 아직 5분 40초 남아있긴 하지만 리드를 많이 준 상태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40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당선 모드로 스파크가 밀어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월이 창 돌리면서 한번 지켜주기 네 잘 흘렸죠 잘 흘렸죠 폭격 수월이 창 받았으니까 바로 폭격 뚝뚝 밀어 갈렸어요 떨어지는 두번째 밀어 밀어 진포메트 인슨까지 아 이거 두 번 으아아아아아 끝머리 결국 갈아버리네요 강습 폭격 진포메트를 사면 타면 오리사가 살아나기가 어렵죠 어? 알버지 어? 알버지 아하하 알버지도 혼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2층 올라오고 스팅! 이런거 날아야돼 미러가 투창으로 순동기를 못하느냐 밀쳐버린 다음에 신포메트를 이렇게 녹이는 플레이 이런 오리사이 변수가 계속 나와줘야 워싱털이 좀 할만한거거든요 지금도 투창 잘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 곧 수월이 창 그런데 런던들이 여기서 던해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돼지무쇠 한번 가볼 수 있죠 투창 이렇게 빠지면 돼지무쇠 정리해서요 여기서 스킬 많이 뺐으니까 뒤로 뺐다가 돌아가요 뒤로 뺐다가 뒤로 살리고 강습으로 강습으로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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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가 확실히 되네요 자 런던 칼을 뽑았으면 뭐라고 썰어야죠 이거 무조건 여기서 굳히게 가야돼요 이 아타까지 주게되면 이제 뒤집을 수 없는 아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못썰어버리기 지금 B2 눌러버렸는데요 그리고 아앗 알파이 이걸 써네요 증폭매트리스 아앗 또 급해요 또 급해요 순동기가 빠지기 전에 증폭매트리스 아니아니 하니가 잡혀요 얼굴 빼고 매트리 간거 같은데요 이래서 궁금하면 가는겁니다 자 포격으로 한번 포격으로 한번 포격으로 한번 워싱턴에 꿈과 희망 성사대기 일보직전 터치를 누군가 해야된다 할사람이 터치는 일단 됐고 터치 일단 됐어요 근데 가야되잖아요 저 로봇이 야금야금 크나디 소환수를 여기서 쓰기에는 크나디 소환수를 여기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네 너무 아까워요 그쵸 로봇 로봇 천천히 안 밀어서 오게 만들어 와 일단 조절은 했습니다 컨트롤 잘했어요 로봇 컨트롤 애매하게 알파이가 살짝 터치가 됐다는걸 로봇이 밀어서 터치가 됐는데 네 자 근데 알파이 용과 웬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방벽까지 깔았어요 자 침착해야되요 급한쪽이 집니다 뒤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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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비트 1프로 남기고 갔다가 비트 캐슬 났는데 아무도 로봇에 붙지 않는 바람에 추가 시간에 너무 오래 떠 있었거든요 네 자 진영이 바뀌었죠 이렇게 역진영 증폭메트릭스 누가 빨리 채울지 싸웠는데 이렇게 되면 증폭메트릭스 깐쪽이 결국 활용해서 웃을 수 밖에 없어서 랜든 동시에 테로도 발 떨어지면 서로 손해가 막힘해요 그렇죠 테로 자 아 발 떨어졌어요 워싱턴 이러면 화물은 계속 갑니다 화물 계속 가요 역진영의 힘이죠 이걸로 틀어막은 못 나와요 이건 좁은 구간이어서 괜찮나요 포기야 포기야 막 떨어져 자 급하게 나오다가 진영 공개됐어요 돌진대 테로가 와버렸고요 이게 시메트라의 무서움이에요 고저가 있는 전장에서 순동기 하나로 계속해서 유리한 진영을 잡다보니까 네 화물 관리가 너무 쉽고 워싱턴이 계속해서 굴리안군에서 싸울 수 밖에 없나 완벽한 테로 아니에요 2층으로 도망가면 쫓아올 수 있는 선수가 알파엘 선수밖에 없으니까 아껴놨던 상자 한번 울려놓으면서 쭉쭉 밀 생각이죠 그래서 듀룩마저 다행 건드려면 무조건 좋았어요 자 강선모드를 키워주게되면서 데미지를 쭉 넣어주고 있는데 방벽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폭격은요 불수 없거든요 폭격은요 어 밀어어 어 까아 아 이렇게 되네요 2점 들어가기 직전 런던 전원처치와 동시에 2점 들어갑니다 4분 26초 오 대지문서를 조심해야됩니다 망치 98% 오리사 방어가 빠진 순간 그냥 찍어버릴수도 있어요 자 대지문서를 뭐 대 방내서 킬낸다기 보단은 오오 쓰레기 끊겼어요 어 끊겼네요 이게 순독기 대지문서를 하려다가 미러선수 발을 잘해줬는데 미러선수가 진짜 중요해요 와 아니 미러가 무슨 이런거 많이 해줘야돼요 이런거 3분 동안 계속해줘야됩니다 미러 일단 하나만 했어요 미러가 대지혜창도 재미잘봐야돼 어? 나 소유차 빠지마 소유차 빠지마 아아 소유차가 너무 쉽게 빠져가지고 네 그냥 갈렸어요 말하기 무섭게 하지만 알파이 알파 해줘 알파이가 지금 불사 다 빠졌으니까 알파이 해줘 알파이 타임 돼요? 안돼요 순동기 순동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아 알파이 타임을 노려봤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퇴륵까지 잡아 내주면서 계속 전진 전진 이거 대지혜창으로 그냥 몇 추란 더 끄는게 최소일거 같은데요 대지혜창 하지만 네 힘들죠 여기까지인거 같습니다 대지혜창 들어갑니다 2분 44초 아 뒤로왔어요 뒤로왔어요 어? 근데 대처 좋았거든요 주포에서 바로 뒤돌아서 깔아가지고 네 야어어어 자 뚫었어요 일단 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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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뚫었는데요 궁도 하나만 쓰고 깔끔하게 재단 밀어놓고 폭격 여기서 불사는 빼줘야되거든요 플로라가 먼저 근데 아 근데 불사가 안 빠질거 같은데 네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어 세발 다 좀 크게 효율을 못봐서 광자방벽 이러면 용감단이 안나오려 애초에 용감단이 비트도 있구요 네 시간이 근데 벌써 1분 시간이 타면 안좋거든요 그쵸 오히려 지금 워싱턴이 먼저 불사가 빠졌구요 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아 아아 이거 괜찮나요? 자 비트 비트까지 마우친 네 밀어밀어 자 진영보기 시켜놓고 어 내 알파이 네 하디가 하디가 안가요 어 갔어요 여러분 이럼 최종 배기 오리사로 강습 끝나면 최종 배기 오리사로 가야죠 오리사가 말살하라 아 근데 말살 다 이거 했는데요 아아 말살 당했고 아 이게 머싱턴의 엔딩인가요 이번 시즌 5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타였는데! 아니 왜 벌써 이 시간이... 끝난건! 끝났어요! 아 여기서 경기 끝! 워싱턴의 여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런던이! 풀세트 끝에! 워싱턴을 잡고 상위라운드에 있는 벤쿠버를 만들어갑니다! 열린 줄 알았는데 쇼라운드에 있는 벤쿠버를 Industries 끝난주일에 있는 벤쿠버를 위해 저는 등장에 있는 벤쿠버를 받기 위해